대표님도 최초 공개. 이대리. 대반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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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반상구 알죠? 대대리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뭐야? 회사에서 몰래 재로 트치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재로 트치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아, 참. 이거, 이거. 아, 선인장이. 한 거죠, 한 거죠. 인터뷰. 우와. 내밀어.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받지 마. 우정희 씨, 우정희 씨.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회사에서. 이런 거 찍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점심시간 5분이나. 아, 이런 거 집에서 찍어야지. 요즘 이거 함몰 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체리피스 모르세요? 체리? 체리피스. 아, 체리처럼. 지금 제일 핫한 건 이거예요. 아, 이거 끝났어요.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 있어요? 저는 예민하네. 화났네. 예민하네. 예민하네. 화났네. 예민하네. 요즘 유행이에요. 예민하네. 약간 약올릴 때.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게임에서 이겼어요. 게임에서 이겼을 때.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잘 못했네. 아, 이렇게. 진지하게 보통 아이유. 네, 보통 아이유. 보통 아이유. 보통 아이유. 보통 아이유. 우리 5회로 매거진 안에서도 우리끼리만의 어떤 유행어를 하나만. 하나만. 하나 이게 있어야 돼요, 사실상.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우리 5회로 매거진에 대해서 타맥 프로그램에 오셨으니까. 사실상 좀 뭐 괜찮은 거 있으면 하나 알려주세요. 하나만 그러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약간 게스트가 오셨을 때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 뭐 괜찮은 거 없나. 지금 리듬은 하나 생각났거든요. 아, 리듬은? 아직 작곡이 된 거지. 작산 안 됐고. 라라라라. 이런 리듬. 아, 표소리예요. 왜요? 표소리잖아요. 예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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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킹 맞네. 아니, 보니까. 정우성 씨 안 해요? 어? 그렇죠. 내가 봤어, 봤어. 아, 맞네. 몰라요, 여러분? 정우성 씨 형? 정우성 씨 형 계시고 청남동에는 청남동 정우성 씨가 따로 계십니다. 아, 이분이셨네. 사칭을 하고 다니신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사칭. 아니, 아니, 아니. 너무 팬이어가지고. 그러시고, 제가. 아, 혹시 뭐 살짝. 그 느낌만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뭐야, 뭐야, 뭐야. 뭐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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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뭐래,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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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끌어. 진짜 뭐야? 오, 저기 뭐야? 와, 진짜 MC세대 같아. 오, 다른 데 보시고, 그렇지. 좀 이렇게 가까이 보세요, 가까이. 와, 좋아. 이렇게? 좀 이렇게 카메라 가기게. 지금, 지금. 화면에서 해, 화면에서. 영희 씨 뭐야, 진짜. 커플룩을 입고 하면 어떻게 지금 회사에. 커플룩이에요. 이거 얼마나 핫한 건데. 나는 어제부터 입었어. 어제부터 입었어? 어제부터 입었다고. 어제부터 왜 입으신 거예요? 아, 너무 저런. 요즘 핫하니까, 이 옷이. 저 오늘 아침부터 입었어. 아, 이러면 오해하기 딱 좋다니까. 자, 대반 상고, 대반 상고. 아, 안녕하세요. 아, 뭐 하는 거야. 아, 뭔 소리야. 아, 너무 싫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열려있어요. 더 놀이.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맞다, 그자이. 아, 그런 거 아니라냐. 아따, 두 사람 보통 아이요, 진짜. 아, 너무 열받아. 아무튼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들 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나름대로 멋을 한번 내봤어요. 3호선 느낌으로 오셨네요, 오늘. 아, 맞어. 3호선이 주황색이죠? 얼마나 사랑을 안 한지, 오래 했는지. 아. 네, 오케이. 두 사람은 내가 인정하니까. 이러니. 제가 아까, 아까. 자, 마지막 결승입니다. 아, 이거 어려워. 야, 어렵다. 딱 눈을 감았는데 남자친구로 누가 나왔을지 좀. 멀리서 걸어올 때. 멀리서 걸어오는데. 멀리서 걸어오는데. 저만 여기. 여기? 다이시는? 이거요. 네. 되게 훈훈할 것 같고. 혼난 바이브 같아. 아까 의지로 카페 사장님이니까. 아, 그런 느낌. 얼굴 막 하얘서, 킴 완전 커서.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다. 이분이. 아, 멋있어. 난 이 옷을 입은 사람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하면 제가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분이랑 연락 돼요? 연락돼요? 어, 이분 연락됩니다. 어? 어? 모셔올게요. 왜? 왜? 모셔왔어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제가 부끄럽지만 이 모든 옷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진짜요? 진짜요? 멋있어. 랩도 좀 잘할 것 같아. 랩도소리 네. 뭔데요? 저 자세히 본다. itive체 벽에어읠린